다시 하자 대활년으로 시작 대활년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다시 시작 대활년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저기 주저하지마 첫 박을 때리는 걸 주저하지마 자기 감각을 믿어 믿고 다 훔쳐버려야 돼 거기서 주저주저하면서 느리잖아 다 터치는데 다시 해봐 시작 대활년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대활년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다시 주저주저하지마 이제 많이 좋아졌어 3분의 2 좋아졌어 마지막까지 좋아져야 돼 어떤 거냐면요 충족머리 치고서 마지막에 길게 뺄 때 하는 그 가락을 배운 거예요 토궁딱쿵딱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한 번만 더 시작 대활견으로 솔솔이 날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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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솔이 날이소서 자진머리를 등 안쓰여 등 안쓰여지 말자고 자진머리를 해야될거 아니요 아니 그렇소 자진머리 등궁궁궁 등궁 궁닭궁 시작 궁궁궁궁궁궁궁궁궁 Vä 궁궁궁궁궁i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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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쿵따궁만 해요. 쿵따궁 시작. 쿵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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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시작. 쿵따궁. 다시 시작. 쿵따궁. 쿵따궁. 쿵딱. 쿵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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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쿵따궁. 굿굿굿! 나눠서 하니까 되네 시작! 굿굿굿굿굿굿굿굿 굿! 시작! 굿굿굿굿굿굿굿굿 시작! 굿굿굿굿굿굿굿굿굿 역시 드럼 멀어 달러다 시! 드럼 멀어 달라 굿굿굿굿굿굿굿굿 굿! 시작! 굿굿굿굿굿굿굿굿굿 굿! 그렇게 쳐야 돼 아우 좋네 더 궁궁따 시작 궁궁따 궁딱궁 궁궁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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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무더케치지 말고 궁궁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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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궁따궁을 나오고 한 세번만 시작 궁궁따궁 궁궁따궁 더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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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궁붕다 굿 굿 굿 굿! 그 감을 유지해야 해 더궁다만 한 5번, 시작 더궁다, 더궁붕다 궁궁따 궁딱궁만 다섯번 궁딱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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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을 갖고 가야 그게 붙여도 되는 거야 더궁궁따 만 계속 쳐보니까 어떤건지 알겠지 궁딱궁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지를 그래야 알 수 있어 더궁궁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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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궁궁따 만 해도 박이 돼. 쿵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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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쿵만 해도 그게 반절식이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놈을 뛰어서 요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간지를 익히려면 더궁궁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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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쿵, 쿵따끝, 쿵따쿵, 쿵따쿵 시작 그렇게 더궁궁따 4번?HHHHHHHHHHHHHH 쿵따쿵 4번 시작 더궁궁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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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쿡다, 쿵따쿵쿵 Mult Works 붙여서 더궁,쿵따쿵따쿵 시작 시작! 공, 공... 공, 공... 공, 공, 공 내가 본께로 저기 뭐냐 아주 그냥 리듬감 좋은 사람이 있네 이기는 나도 좋은 사람 될거야 나머지 의원님들은 좋아지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특히 청청 많이 좋아져 버렸어요 정말 좋아져버렸어요. 아까 처음에 여기 적응 못하던 그 청청이 아냐. 엄청 좋아져버렸어요. 그러지만 멀지는 않았고 칭찬 안해도 알지? 누가 누가 잘하는 줄 알지? 우리 율태국만 오면 오늘 전원 줄썩이 되세요. 율태국은 못 오신대요. 못 오신대요. 지방에 계세요. 세상에 오늘 어쩜 이렇게 전원 줄썩이여. 농명. 농명하고 회장님이 오시군 말이여. 라면님이 멀리서 오시군 말이여. 아멘. 아니 그런데 농명이 굉장히 밝하셨네요. 농명. 왜 이렇게 귀여워져서 왔어? 머리 변하고 다 다르니까. 얼굴이 동글동글하니 귀여워졌어. 치료받아서. 세상에. 이쁘다. 머리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이쁘다. 얼굴이 막 문제 생겨서 치료받았다 그랬잖아. 그랬구나. 깨까더니 이쁘다 앉아. 그치? 얼굴이 더 쪼까내졌지. 얼굴이 집에서 놀면 쪼까내지는가? 그런거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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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